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과 갑작스러운 행동을 문제삼으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30분 동안 음악에 맞춰 춤을 춘 돌발 상황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. 그는 이어 우리는 더 늙고 더 미친 트럼프가 안전장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와 정신적 상태로 인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.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성경책을 판매한 것을 비판했습니다. 그는 그 성경은 중국에서 인쇄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제 제품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. 이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그를 대통령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 7천여 명이 몰린 이번 유세에서는 그가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호소하며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안정한 리더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세에 앞서 애리조나주의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들과 따로 만났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의식한 것입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지지 유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 6일간 5개 주를 돌며 유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그는 다음 달 5일 대선일까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다음 주에 애리조나를 방문해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. 한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메트로 피닉스와 프레스콧, 펠리에서 유세를 진행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애리조나를 중요한 경합주로 보고 집중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